네, 안녕하세요. 점잖은 원숭이들 강표현입니다. 요즘 브이로그 찍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근무 중 한가한 시간에 찍어봤습니다. 퇴근하고 원숭이들이랑 저녁 먹기로 해서 퇴근만 기다렸어요. 풍대역에서 통일이 형 만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날 비가 많이 와서 엄청 추웠어요. 저희가 정말 자주 가는 곳인데 지로우 라멘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한테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재룡이는 먼저 와서 줄을 서있더라고요. 귀여운 막내 재룡이 가게의 분위기도 엄청 좋아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지 아십니까? 어디죠? 여기는 바로 홍대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지로우 라멘입니다. 음...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안 온 건 사람 꼭 오세요. 밖에 비가 오니까 좀 분위기 있어 보인다. 왠이 제가 갖고 나와서 와인지에 생각을 använd하고만 엄청난 왜 웃어.. 얼굴 보고 비웃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우시XY 어우 깜짝이야 자, 먹어볼까요? 마늘 좀 먹고 난 좀 먹다가 마늘 낸다 난 원래 한 절반 먹고 그렇게 하는게 좀 색다르더라구요 제가 마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쥐어짜 마늘이 또 아힘 아이가 아힘 이렇게 짜서 그냥 마늘 향이 아주 가득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맛이 어때요? 딱딱한 구수한 지로의 온맛이 쿵불이 끝내줘야 저희는 항상 다 먹고 그리고 면 추가하거나 밥을 추가해서 꼭 말아먹어요 오늘 저녁이 덕분에 지로 라면이 입을 더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맛있게 먹었어? 아 맛있어 저녁이 맛있게 먹었어? 네 잘 세웠습니다 항상 작업만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같이 우리 밥 꼭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지키려고 합니다 스무디 스무디 먹어야지 딸기 맛있겠는데 저는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했습니다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바뀐다고 치웁시다 근데 이런것도 있어 세상이 바뀌기 전에 항상 혼란해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달라드는거지 원숭이들은 평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좀 심도있는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가 있어 뭐가 있는데 샹윤아 너 생각해봐 너 주머니에 핸드폰 이거밖에 없어 신형 이거밖에 없어 이거 너 던져서 맞추면 20억을 준다고 그래 너 던질거야? 뭔 소리에 핸드폰을 어디다 던져? 그냥 기둥 아 저기 멀리 있는 기둥 맞추면 20억인데? 던지지 할거야? 한번밖에 못 던져 당연한거 아니야? 20억인데? 근데 던져서 너 못 맞출거는 생각 안해? 아 생각하는데 20억이잖아 그럼 20억이면 한다니까 한다고? 못 던질거 같은데 던지기면 안해 20억이면 안해 20억이면 100만원 준대 아 안해요 어떻게 하면 잘 던질지 고민하지 대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더 얘기해봐 이제 일단은 복숭아 복숭아 어? 나 사진 찍어줘 이거 왔다마 찍어줬다 형 응? 진짜 똑같이 생겼어 초상화? 어 저거 형 초상화 아니야? 하하하하하 진지하게 딱 웃을 때 아 형 진짜 완벽하다 하하하하 원숭이들 조만간 신곡 작업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